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걸린다 안 막을거죠? 절마했는데 아 히트박스요? 채팅 쓰시던 분은 좀 힘들죠 그니까 이거 울리시네 아 뭐야 키보드 베어를 히트박스로 써보시는게 괜찮긴 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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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와 쪼러 그 스페이스바에다가 점프 녹화하시면 될거에요 아마 어이 씨 뭐야 이거 히트박스 진짜 좋아요 히트박스로 고우키 기스는 좀 할만한거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은 다 모르겠는데 와 코모가 빵빵 와 데미지 아 늦었어 아 죽었다 자기 두개 아 뒤짠 손해 하하하하 뭐야 이거 보스팀이 똑같아서 헷갈리네 지금 스트릿 파이터 세븐입니다 안 돼 하 인등가 인등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그거 접니다 아 뭐야 저거 아 빠 빠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안 다행이다 뭐야 왜 걸려 아 아 어이가 없네요 파이브 고우키가 진짜 간지나요 툰보도 그렇고 어이 씨 생명권이 왜 나가네 예예예 알죠 엄청난 고스이신 오른손 왼손 예예 핵살이죠 근데 그건 이제 핫키 쓰면 돼요 핫키 쓰면 돼서 어우 야 제 이름 아니 아니네 어 어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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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거 오메가랑 1단도 매칭 돼요 오메가랑 1단도 매칭 돼요 야 지금 철권 거의 첫판이라 삑살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해 좀 많이 높죠 비교도 못하죠 아 아깝다 이거 아 안 일어나실거죠 아 된다 으얏 비스 대시 잽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아벤손이랑 기술이 있어서 중립 대시 잽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거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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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아 이렇게 이 OK 같은 거 맞추고 나서 해야 돼 내 맞는 거 보고 쓰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아 방금 맞았는데 와 핑 승용 뭐죠? 오 씨 큰일날뻔했다 맞아요 맞아요 상대할 때 EX 게이지 계속 확인해야 되죠 이렇게 뒤로도 짬파 나가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고급 기회자분들 뒤로도 짬파 나가요 이거 맞아요 게이지 슈퍼 되면 긴장 근데 기스는 세긴 한데 보호키처럼 그렇게 달진 않잖아요 이게 데미지 보정이 있어요 잘 보면 보호키는 데미지가 100% 다 들어가요 보정이란 게 없어요 오우 쉣 오우야 아이씨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뭐야 이거 왜 건져져 이것도 처음 보네 지금 어이 승용권이 왜 나와요 거기서 아 아 아 아 아 어 괜찮아요 이건 맞아도 돼 이건 이거는 내가 때려야지 여기서 여기 요거까지 서비스 오! 아니 어제 스파 질문하려고 스파 게을 가서 글 썼거든요 댓글에 누가 알아봐 주라고 와 철권 고흡기 장이 막 이러면 덜덜 막 이렇게 써주라고 나는 이제 스파에서도 그게 된건가 설마? 아! 갔나? 갔나 아 승격권이 왜 나와요 거기서 아! 하하! 스파이서 외래종교 너무 배신했다 내가 배신잖아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정 Lal님 어서오세요 어려운 공부였어 역가듯이 절 명돼요, 기 있으면 절 명돼요 안 돌아가겠다 갓김입니다 갓김 저거 알았네 언제 나오나 했다 저거 언제 나오나 했어 저거 이렇게 반시계 가득 쳐주는 게 나아요 어허 위험할 뻔했다 방금 노노 어허 아임 나 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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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키 유저들은 어 그냥 당했네 이거지 맞죠 아즈새끼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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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뽑는 거는 안 좋습니다 뽑는 건 안 좋습니다 어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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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신 거 봐 안 돼 어 이거 잘 때리면 죽일 수 있다 오 오 나이스 이거는 죽어야지 이거는 죽어야지 아 이거는 이거는 죽어야지 14개요? 음 하도 많이 고호키를 하셔가지고 또 고호키들의 운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아우야 뭐야 이거 음 뭐야 이거 저렇게 두고 있는가 아이씨 너무 안 잤다 흠 흠 흠 흠 흠 뭐야 아이 안걸리네 뭐야! 아이씨 뭐야 어이가 없네 푸드님 어서와요 레이크 팔로우 땡큐 감사합니다 오우 굿 너 가나요? 가겠다 오씨 으잇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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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